자, 이거 지금 넣어야 되는 거 아냐? 아니요, 저거 넣을게요 야, 저 라면 다 적으네 전자리는 들리셨어요? 저 이거 얼마 전에 먹었었는데요, 저 이거 저 이거 아, 밖에서 먹기엔 약간 좀 쌀쌀한데요, 아직? 아, 진짜 아, 아, 진짜 아, 라면 다 끊어버렸네 이렇게 무슨 잔아? 응 무슨 잔아? 왜? 아니, 발판점에서 발판이야 네? 발판점에서 발판이야 밥 먹고 갈 건가 봐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로? 네, 그랬더니 너무 빨리 대기차가 많네 형님 벌써 반드시 왔는데 저는 이제 시작해요 바람만 안불면 밖에서 먹을만한데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전기 밥풍이네 이게 날 수도 있어요 보은 밥풍이다 근데 또 그러려고 하면 반찬이 또 너무 맛있어 집에서 먹는 거 그냥 쬐끔 해갖고 갖고 나와면 되긴 되는데 그냥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려갖고 다 밥먹는데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죽을래 그냥 밥먹고 가요 3일에서 차 세워놓고 밥먹는 놈이 나 혼자 뺄 게 없다 그래서 그래서 왜 그래요 도대체 하도 조직을 당겨가지고 일도 안되는데 좀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야외에서 삐딸해서 부르나갖고 그러니까요 내가 후방카메라 없어 후방카메라 달면 가오 떨어져서 안 놀아요 후방카메라 달면 가오 떨어져서 안 놀아요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말하면 나 여기 있잖아 감사합니다 무말랭이야 무릎이 덤프 언제까지 해야 돼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덤프에서는 이제는 다리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재미도 막탕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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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탕 아아 어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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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얼마에요? 어? 얼마에요? 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하늘 좀 봐 하늘 좀 봐 네오야 네? 하늘 좀 봐 하하하하 하늘 너무 예뻐요 하늘 너무 예뻐요 하늘 보음도 살아야 되는데 하늘 보음도 살아야 되는데 하늘 간다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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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유튜브 좀 구독 좀 해주십시요 덤프TV 네 감사합니다 야 나 찍힘야 나는 예 형님은 안 나왔습니다 왜이렇게 집단컷 하고싶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